주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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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을 때 자기 주유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실 때는 자동차를 잘 보시면 연료게이지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주유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 옆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운전석 쪽 한국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 조수석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저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주유를 저렇게 어렵게 하거나 물론 저 사람은 줄 기다리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이 차는 현대 코나고요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